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의 저충생전이 환과 같은 줄을 아는 몸과 마음이 또한 환이라면 어찌 환으로써 도로 환을 닦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환과 환을 가지고 어떻게 닦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이죠.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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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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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섯 가지 법으로 비유도 다섯 가지죠 교봉선임이 그 판에 대해서 다섯 가지 비유와 다섯 가지 법으로 해석한 것이 상당히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말이기 때문에 써본 겁니다 인도사람들이 이런 수건을 가지고 이렇게 노술쟁이들이 수건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말이 생겨요 말이나 당나귀나 그런 가축이 나오는데 그러면 하나의 말은 하나의 수건에서 나왔거든요 노술쟁이들이 노술 부릴 때 두 번째는 환사들이 노술쟁이가 노술 부르는 풀법이고 세 번째는 헛개비 말이란 말이요 헛개비 말로 나타났어요 수건을 이렇게 물대는데 거기서 말이 노술로 노술로 생긴 말 네 번째는 말이 있다가 곧 없어지잖아요 주수를 벗어버리면 말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무하게 없어져 버리죠 그런데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모르고 그게 그게 진짜 말인 줄 착각하거든 어리석을 진짜 우취한 사람들은 고집해서 말로 그 말이 진짜 말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 다섯 가지를 법으로 본다면 하나의 수건은 우리 참마음 진성과 같은 거고 노술쟁이가 노술을 부르는 환사의 술법은 우리 아르말의 재팔식 심식과 같은 거요 팔식이 바로 심식이죠 전호식 제6식 제7식 제8식 모두 그런 팔식으로 오는 것 팔식이라고 하면 쩍 걸까 알기 쉽게 그 다음에 노술로 만들어진 말은 의타기의 법이다 의타기성이냐 원성실성이냐 변교소집성이냐 의식 철학에서 세 가지 말이 나오는데 의타기의 법이라는 것은 타에 의해서 타란 말은 인연이요 타에 의해서 생기는 법 의타기법 지금 현상계의 모든 천지만물 우주만물과 다 의타기법이라는 것 불교에서는 사라고 하는 것은 인연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저 인연의 힘에 의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우주만법을 의타기 법이라고 해요 자연은 자연의 섭리로 되었거나 전지전간 좋은 물주가 창조했다는 것을 불교에서는 그렇게 인증을 안 해요 모든 법이 인연으로부터 생기고 또 인연으로부터 사라지고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생긴다는 그런 법을 의타기법이라고 해요 의타기 법은 바로 타에 의해서 타는 인연이 생기는 법 그리고 네 번째 말이 있다가 곧 사라져서 곧 없는 것은 우리가 보는 아와 법이 곧 통한 거예요 오원이 계봉이요 아는 자기 주체요 법은 객체지요 주관의 세계와 객관의 세계가 있는 것 같지만 있는 게 아니고 본래 궁한 자리, 텅텅 빈 자리 아공, 법공, 구공 삼공은 도리해 앞번이 직공이라 잘 안 보이신가 보지? 아는 주관을 말하고 법은 객관, 우주만우 객관의 세계를 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와 법이 곧 공이다만 직공이란 말이에요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직 있는 게 아니고 본래 빈 자리, 텅텅 빈 자리 요술쟁이가 요술로 어떤 물체를 있는 것처럼 만들었지만은 본래 언능이거든요 수건뿐이지 수건에서 말 생기는 도리는 본래 없는 거라요 그와 같이 압법이 곧 공한 그러한 도리가 말이 있다가도 곧 없어지는 그러한 이치와 같은 거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우치한 사람은 그걸 고집해서 말로 얘기해요 진짜 말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요술쟁이가 요술로 만든 말을 어리석은 중생들은 미에서 아와 법을 고집해 주관의 세계가 있고 객관의 세계가 있는 것으로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보거든 어리석은 사람뿐 아니라 인류, 석사, 박사 최고 지성인, 지식인들도 범부들은 다 이렇게 압법이 있는 걸로 보지요 불교를 몇 년 공부한 사람도 압법이 있다고 보지요 무화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집압법이라 아와 법을 이해해서 고집을 한다는 거요 그렇게 다섯 가지로 주봉신님이 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영보사리 질문을 또 합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단멸이라면 뭐가 들어서 닦을 수 있을 거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단멸이란 것은 모두가 환이어서 아무것도 없다면 뭐가 들어서 마음을 닦고 도를 닦고 닦을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하는 거요 만일에 모든 환어성질이 일체가 다 사라진다면 일체가 다 허무해서 환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 다 사라지는 말을 환으로 만들었다면 그 말이 바로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다면 곧 마음이 없는데 마음이 있는 것이 없거니 마음이 있지 않거니 수행이 왔는데 어느 것이 수행을 하길래 운하 부설 수행 여완이니 꼭 어찌하여 수행하는 것이 마음 공부를 하고 도를 닦고 수행하는 것이 환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십니까? 번역이 그렇게 되었는가 모르겠어요 내가 낭독한 대로 보시는 것이 번역보다 번역이 빗나갔더라도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마 정확할 거에요 어디 번역을 한번 읽어볼까 대자들이 하신 세존이시여 바라오 권된 이 법회에 참석한 보살들을 위해 말세의 중생 가운데 대성법을 담는 인물을 위해 가르침을 내려 주소서 이와 같은 원각이란 청정한 경계에 대한 말씀을 들은 저들은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세존이시여 저 중생들이 이채가 허공꽃임을 알지라도 벌써부터 허공꽃이 나오는데 여기는 안 나오는데 지금 여기는 허공꽃이란 말이 없는데 본문에 없는데 번역에는 허공꽃이 튀어나와 그러니까 나는 번역 별로 의지하지도 않아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수행을 하지 않으면 허물이 있다는 것을 막아서 차단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수행을 또 안 할 수도 없잖아요 만약에 모든 중생이 본래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나고 죽는 생사의 가운데서 항상 한화에 있어서 일찍이 환과 같은 경계를 잘 알지 못하리니 그 망상의 마음으로 하여금 망상의 마음을 어떻게 해탈할 수 있습니까? 한화란 말이 나와 있죠? 한화 영각 징도가의 한화공신이 직법증이라는 한화가 나오죠? 환원 환원 눈홀림이고 눈홀림 이것은 헛개비입니다 환원 변화로 나타나는 것 부처님이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할 때 자기 몸 외에 본신 외에 여러 가지 헛개비 그러한 몸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죠 그것을 화는 변화로 생기는 헛개비고 화는 눈홀림 요술쟁이 허망한 것 그러니까 한화 두 가지가 허망하다는 뜻입니다 허망함을 함화라고 해요 만약에 중생들이 본래부터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생사를 벗어날 수 없잖아요 생사 속에서 항상 허대기면서 허망한 그 속에 환화 속에 항상 있어서 환과 같은 경계를 모를 거란 말이에요 우주만법 현상계가 다 환과 같은 경계인데 그런 줄을 깨달아 알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자에게 어떻게 방황상의 마음을 어떻게 해탈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닿지 않으면 또 그러한 허물이 있다는 거요 세 번째는 닿지 않는 허물을 차단하기 위해서 질문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나오죠 네 번째는 원이 말세의 일체중생 가소서 원하옵론이 말세의 일체중생을 위하옵소서 말세란 말을 많이 쓰죠 정법시대나 상법시대는 그래도 시대가 좋으니까 괜찮지만 말세야말로 가장 헌난한 세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세의 중생은 박복하고 불법에 대한 신앙도 갖기가 힘들고 또한 수행하는 자가 극히 어려워요 그래서 말세의 중생을 여러 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원컨덴 말세의 일체의 중생을 위하시어서 법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그런 뜻이죠 자카방편하여 어떤 방편을 지어서 점차로 투습하여 차츰차츰 볼을 닦아 익혀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환을 영원히 떠나게 하겠습니까 떠나도록 이렇게 이렇게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거기까지 매번 네 가지 방법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모든 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행은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두 글자요 환 떠나면 되는 거예요 이환이요 우리는 이사도 가고 이별도 가는데 그건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이환해야 돼요 이사보다 이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이환이요 환을 떠나버려요 환 떠나면 바로 성불하는 거죠 환을 떠나는 그런 방법을 묶은 거죠 그걸 구체적으로 영이재환이라 모든 환을 멀리 영원히 떠나는 거죠 영이재환 구체적으로는 영이라고 영 자가 있고 또 제 자까지 붙어가지고 영이재환이라고 했죠 화두를 따로 갖지 않아도 이런 법문을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이 환을 떠날 수 있을까 그 문제를 볼똘히 두고 생각하면 그게 봉환이 화두요 부처님은 경전이 화두 아닌 게 없어 사실은 지금 현실 세계 모든 사사건 건도 깊이 따지고 보면 전부 다 화두 아닌 게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조사 1700 동안만 화두가 아니에요 크게 보면 모르는 문제는 다 화두라요 동안이 모를 게 많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넘어지지 않고 잘 걸어다니는 거 이것도 참 묘하잖아요 어떻게 또 걸어다니다 또 앉을 수도 있고 설 수도 있고 눕을 수도 있고 눕었다가 또 벌떡 밀어새기도 하고 이것도 참 묘하잖아요 그런 것도 참 깊이 깊이 사색을 하다 보면 그런 것도 다 조사 공안처럼 공안이 될 수 있고 화두가 될 수 있는 거죠 묘하죠 이 세상 모든 진리가 거기까지 보션보사라 질문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이 말 지키를 끝내고 오체를 땅에 던져서 오체 투지하고 예배를 해서 이와 같이 세 번 청하여 마치고 다시 시작을 해요 한 번만 간청을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세 번 정도 간청을 하는 지극한 정성을 교하는 거죠 초반전, 중반전, 중반전까지 해서 결정하는 것처럼 오리핍 거시어 할 때 초반전, 중반전, 중반전까지 세 번 한 차 하잖아요 그거 같이 부처님께 법문을 청하는 것도 한 번 하고 또 두 번 하고 또 세 번까지 지극한 정성을 낳아서 이렇게 하는 거죠 법학에 보면 그러면 사리불이 세 번 청했고 하음계도 보면 십지품의 해탈올 보살이 금강장 보살에게 세 번 청해서 십지품 문화를 들으려고 했죠 원각계에도 낱낱이 꼭 세 번씩 청하는 게 나옵니다 간절한 정성을 교하는 거예요 한 번 픽 하고는 대답 안 하면 에랄 픽 하고 삐쳐가지고 외면할 거면 안 되는 거죠 진지하게 물고 베러져야 돼요 그 문제를 끝까지 사모쳐 알려고 하는 그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때 세존께서 보션보살에게 일로 말씀하시기를 선제선제라 참 잘 질문했다 잘했다 질문을 잘했다 선 남자여 착한 남자여 그대 등이 이해능의 여러 보살과 민발세 중생을 위하여 보살은 여환산매 환과 같은 산매여 모든 게 환 아닌 것이 없으니까 지금 현실세계 모두가 다 환과 같은 그러한 산매여 방편 점차 점차로 수행하는 그 방법 그것을 닦아 익혀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환을 떠나도록 하니 떠남을 얻게 하니 그대는 지금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그대를 위해서 연설하겠다 기대하시라 개종박두 이제 시간이 트였으니까 그때 보션보살에 가르침을 받들어서 기뻐하여 모든 대중과 더불어 침묵하고 무기연히 잠자코 이 설법을 듣고 계셨다 침묵이라는 것을 무기연이라고 하죠 조용히 말없이 듣고 계셨다 질문할 때만 말씀을 하고 들을 때는 고요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침묵을 하고 들으셨다 시간 다 됐을 때 조금 쉬었다 그러니까요 결과를 그는 심지어 하느님 감사합니다.